지금 엄청 추워요 날씨가 한참 엄청 추운 날씨인데 테스트 한번 하겠습니다 테스트 송신걸리도 이렇게 보니까요 자 멋있게 그렇죠 자 스탠피드 오 푸짐 두번 네 그렇죠 어디가 어디가 왜 그러세요 푸짐 두번 그렇죠 빨대 없나 네 괜찮아요 다 떼긴거에요 다 떼긴거에요 아니죠 푸짐으로 가는거 좋으면 푸짐으로 가면은 많이 넘어질 수 있어요 뒤로 가는거 좋아 하죠 뒤로 가는거 좋아 하시네요 자 다시 내려오세요 내려오시고 내려오시고 점프다 한번 멋있게 한번 다시 도전 점프 Cau십시오 이zychause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